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 6월 7일 모의평가 라이브 설명회에 3부 진행을 맡은 남윤곤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텐데요 이 모의평가 시험을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오늘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지금부터 수능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수시 정시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타이틀은 성공키를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6월 모의고사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에서 1%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은 아니죠 연습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 결과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빨리빨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어, 수학, 영어 해설 강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한 과목의 라이브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부 진행이 끝나고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지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공년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공년생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 입시에 놓여 있다 내년부터는 학생 숫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을 보일 거다라는 대학 입시에 하나의 획을 긋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맨 오른쪽에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 차이가 거의 없어요 88명이 늘어났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약 4,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 이번 수능은 지난해보다 학생 숫자가 조금 많겠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걸 이제 문과, 이과로 한번 나눠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최근에는 해마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물론 올해는 학생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문과, 이과 모두 다 수험생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건데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이 지난해까지는 자연계였는데 올해는 인문계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친구가 대다수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거고요 자연계는 올해 의대 정원이 꽤 많이 늘어나잖아요 의대 정원, 치대 정원 늘어나는 것만큼 그 정도 숫자 정도가 실제로 수험생이 늘어날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문과 쪽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치열한 대학 입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자연계는 모집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이 정도 늘어난 건 실제로 지난해보다 입시 결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3부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이제 실제로 등급컷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렵고 이건 조금 미련한 짓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실제 수능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죠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하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관행적으로 21번, 29번, 30번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험은 작년보다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판단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쉽게 풀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과거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시간 한 배를 굉장히 하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 이제 과거의 추세랑은 조금 다르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번 시험에 대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을 텐데 어찌 보면 이것도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 한 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마무리 학습을 하면서 하나쯤 머릿속에 가지고 염두를 해두는 걸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현인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지금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서 3% 정도 5% 사이에서 실제로 1등급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은 재수생들도 지난해 절대평가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이제 재수생으로 오래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라는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량을 줄였기 때문에 시험 정적이 안 나온 건지 물론 시험 문제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영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 가장 중요한 건 90점, 80점이라는 등급 점수를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때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걸 배제할까? 어떤 거에 집중할까? 이런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과거에 1등급이 몇 프로쯤 나왔는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6월달이나 9월달에 지난해 1등급 커트라인이 8%, 5%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수능 때는 10%가 나왔구나 올해 지금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실제 수능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산정을 해서 실제로 90점을 넘으려고 하면 어떤 학습 패턴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습 게임이었던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전에 있는 여름방학 그리고 8월, 9월 이제 2학기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고민을 하도록 할 텐데 6월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9월달에 원서를 집어넣게 되는 수시 그리고 정시 이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울지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정시라는 게 뭐냐라고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학생들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정시모집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정시는 수시모집을 6개를 지원을 했더니 모두 다 떨어지거나 수시모집에 대학을 안 가거나 라는 친구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거죠 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정시에 어느 대학쯤을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내가 수시모집에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아직 저희가 이게 오픈되진 않지만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메가스터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내일 이후부터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입력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시모집으로는 어느 대학쯤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저희가 배치표 형태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이 아래에 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판단이 되죠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시 가능한 대학교가 한양대학교다 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나는 수시모집에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를 쓰는 게 의미가 있겠는 걸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수능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수능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어느 대학교라는 걸 확인하고 그랬을 때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수시를 어느 대학교를 쓰는 게 의미 있겠다 정시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가 어디 어디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수시지원대학교를 먼저 선별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밑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수시지원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류에서 여러분들이 강점에 해당되는 전형을 원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완전히 최상위권 친구는 학생부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여러 가지 전형을 중복으로 쓰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전형에 무언가 몰입을 하는 게 하나의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만히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학습 전략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세울 것인가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무언가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교를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합격예측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걸 성적을 입력한 친구들은 누구나 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한다 이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쯤 한번 이거 확인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보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 중앙대학교는 되는구나 한양대학교는 되는 학과도 있고 안 되는 학과도 있구나 아,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되는 학과도 있고 안 되는 학과가 있구나 연세대학교, 고려대, 서울대학교는 정시로는 조금 힘들겠구나 무언가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사이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걸 찾아보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각 대학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합 논술 등의 대부분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의 상당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저 대학교는 내가 맞출 수 있겠는 걸 아, 저 대학교까지 올라가는 건 나한테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 뭐 등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대학교가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모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전형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한 번 찾아본 다음에 이 전형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 단계다 이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까지 첫 번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타이틀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성적까지 수능까지 성적이 오를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상당히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대답은 오르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만히 보다 보니 하락하는 인원이 3명 중 2명이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이 통계를 딱 보는 순간 아이씨 그러면 반도 안 오르네 3명 중 2명이나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수능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율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올해 수시 모집이 실제로 몇 프로냐? 라고 질문하면 76%를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시는 24%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수시 모집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게 되거든요 대학들은 왜냐면 어떤 친구들이 A, B, C, D, E, F 6개 대학교를 지원을 했더니 모두 다 합격을 했어 그러면 5개 대학교를 버려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실제로 포기하는 대학교가 많다 보니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수시에서 모두 다 뽑지 못하는 게 실제 우리나라 지금 수시 모집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정시의 선발 인원이 약 30%쯤 됩니다 30%쯤 되는데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다 보니 아 30%를 정시로 뽑는데 6월보다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인원이 30%라는 얘기는 아 내가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나는 수능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성적이 왜 떨어지는 거냐 아이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교는 일부 대학교밖에 없고 대부분 대학교는 2과목이나 3과목만 수능 체제로 반영하다 보니 4과목을 평균 내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수능을 준비하는 정시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해석 방법일 것 같다 라는 기본적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왜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66%가 떨어지냐 라는 걸 환경적 요소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제 N수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N수생이라는 거에 특징이 하나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가 통계를 보다 보면 실제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60%죠 그저 비율대로 하면 1등급이 4%고 2등급 11%, 4등급 40%, 5등급까지가 60%니까 근데 이 N수생들은 실제로 6, 7, 8, 9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원래는 40%인데 N수생은 10%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6, 7, 8, 9등급이 많다라는 얘기고 N수생들은 그 하위 등급이 적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N수생들이 해마다 점점, 6월달에 비해서 수능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원이 증가를 합니다 아, 이러다 보니 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 전체를 가지고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성적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45만 5천 명이 6월달에 지난해 봤었는데 실제 수능에는 약 6만 명 가까운 친구들이 안 본다 이 얘기는 실제 수시모집에 합격을 해서 10월달에 발표하는 수시모집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학이 합격을 해서 실제 수능을 안 보는 친구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위 등급을 수능을 받는 친구들이 저만큼 빠지기 때문에 원래 성적은 떨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 환경적으로 N수생이 늘어나고 고3 중에 하위 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보면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66%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원래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30%가 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성적 올리는데 희망은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께서 30%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게끔 만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 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4개 영역을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할 거냐 선택할 거냐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잘하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정말 취약한 과목 성적을 올리는 게 내가 더 쉬울 거냐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잘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분명히 30%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거나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교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과부터 가만히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정시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교 대부분은 네 과목을 모두 다 수능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이제 정시에서 세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는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이거나 수도권으로 내려가야지 이 대학들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네 과목을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근데 이 오른쪽에 수시라는 건 수능 성적을 네 과목의 총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등급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국어를 100점 맞아서 1등을 맞았어요 이 친구는 만약에 국어가 94점까지 1등급 커트라인이었다고 하면 94점 맞은 친구나 100점 맞은 친구나 정시 관점으로 보면 점수 차이가 6점이라는 점수가 생기지만 수시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친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시 쪽으로 조금 더 대학을 포커스를 찾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등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거 이제 문과표인데요 문과표인데 네 과목을 모두 다 수능 체제로 반영하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리고 논술전형에서 연세대학교 두 개 대학교만 수능 체제로 기준을 네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합니다 그 이외의 대학교는 일부 교대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모든 대학교가 세 과목을 수능 체제를 하거나 두 과목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 그렇다라고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에서 등급을 딱 받은 성적을 딱 확인을 했더니 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3, 4, 3, 4 만약에 수능 성적을 모의고사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네 과목을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친구는 정시 위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근데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두 과목을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3, 4, 3, 4에서 3등급짜리를 2등급으로 올려놓는 게 이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 내가 전략적으로 2과목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수능 체제를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수시 설명회는 7월 달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오픈해서 보여드릴 게 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네 과목을 모두 다 정시에 반영하는 대학교가 일반적이다 아 그럼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친구는 내 과목을 모두 다 해야 되겠구나 앤드 수시 모집으로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상당수 대학교가 내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수시의 의대를 목표로 하거나 정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내 과목의 중요성이 모두 다 균일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나머지 대학교는 문과랑 마찬가지로 세 과목을 반영을 하거나 두 과목을 반영하는 수능 체제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수시가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수능 체제를 어떤 과목으로 맞출 것이냐 이게 학습계에 관해 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 이렇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동일한 친구 두 명을 기본적으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명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을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는 실제 수능까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을 모두 다 골고루 학습을 해서 네 과목을 모두 다 성적을 10점에서 20점 이렇게 성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급을 봤더니 모두 다 3등급인 거죠 모두 다 3등급이라는 얘기는 두 개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교이거나 두 개 등급합 5를 요구하는 대학교까지는 원서를 수시에서 써봐야 합격을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실제로 6월달 모의고사는 똑같지만 수학이랑 영어라는 과목은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현재 수준만 유지할까? 그래서 공부의 양을 형격하게 줄여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국어나 탐구 나는 이 과목은 확실히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과목의 학습량을 늘려서 2등급을 목표로 해서 2등급을 확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두 개 2등급까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교는 어디든 원서를 쓸 수 있는 친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정시 관점으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는 이렇게 학습량을 가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수시가 70%가 되기 때문에 수시에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를 써보고 싶은 친구는 이런 기본적으로 수능의 학습 패턴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수능 공부를 할 것인가 를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탐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사회탐구가 특히 학생들한테 헷갈린 과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과학탐구도 상당수 과목이 쉽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탐구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정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시모집의 문과나 이과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어디지? 라고 찾아봤더니 가천대, 경기대, 상명대, 한성대 이 대학보다 레벨이 조금 내려가는 대학교의 상당수가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하는 정시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가천대구나 상명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수능 성적을 공부를 해서 나는 목표가 가천대학교예요 저는 목표가 경기대여 정시로 이런 친구들은 탐구를 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한 거죠 수시모집을 봤더니 여기 굉장히 많은 학교가 수시모집에서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교과전형하고 논술전형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아, 수시모집에서는 상당수 대학교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구나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탐구를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데 두 과목을 실제 수능에서 모두 다 각각 2등급을 맞았어요 라는 친구와 어떤 친구는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3등급을 맞았어요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정시모집에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를 두 친구가 같이 썼을 때는 이 두 명의 성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수시랑 정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유리하게 판단하려고 하면 2등급, 2등급을 두 과목을 맞는 것보다 1등급, 3등급 이렇게 맞는 게 전략적으로 수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며입평가에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탐구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1등급을 확보할 것인가 혹은 어떤 과목을 2등급을 꼭 확보할 것인가 높은 등급을 맞을 과목을 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무언가 바로미터로 6월 모의평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탐구도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그러면 6월에 비해서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이 성적이 올라갈까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상승한 친구들 아까 30%가 성적이 상승을 했죠 아 그럼 실제 수능이 50만 명이 본다라고 하면 15만 명이 성적이 상승한다라는 건데 이 친구들이 보통 얼마나 성적이 올라가는가를 가만히 과목별로 쭉 봤더니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두 번째 국어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100분위가 10 이상이 올라가죠 아 그러면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분위 1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겠구나 왜요? 이건 평균이에요 올라간 30%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20점이 올라간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3점밖에 안 올라간 친구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10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30%의 수험생이 평균 10점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과목당 100분이 10점 올라가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연계는 수학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더 몰입을 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문과는 아무래도 국어 그리고 사회탐구라는 게 워낙 한 문제 한 문제에 따라서 100분위가 크게 바뀌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능 성적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분위 10점이 쉬워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분위 10점이 올라가려고 하면 100분위 80에서 90 이렇게 국어가 올라가려고 하면 도대체 수능에서 몇 문제 차일까? 라는 걸 작년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점수 6점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 3점짜리 2개를 더 맞으면 100분위 80점에서 90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100분위 90점이었던 친구가 3점짜리 2개, 2점짜리 3개를 틀리면 100분위 8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100분위가 크게 상승한다 100분위가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등급을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까지 150일 이상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성적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자꾸 저는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반대로 하락하는 친구들은요 라는 것도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하락하는 친구들 상승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보통 100분위가 8점에서 9점, 10점 정도가 성적이 100분위가 떨어집니다 66%의 학생들을 평균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한다는 얘기는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배제하는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를 합산을 한 거니까 실제로 너무 이 성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성적이 하락하는 폭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과목별로 올려야 되는 과목, 떨어뜨려야 되는 과목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얘기를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채점을 다 해보셨을 거고요 채점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어를 1번부터 45번까지 채점을 했더니 우와 나 이거 11월달 실제 수능을 봤을 때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안 틀려 나는 이 문제는 확실히 알아서 맞춘 문제야 라고 판단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문제는 와 이런 문제는 전 진짜 내가 공부해서 처음 받는 걸 이건 정말 몰라서 틀린 문제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아 이거는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2번하고 3번 둘 중 하나가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2번으로 찍었더니 맞았던 문제도 있고 틀렸던 문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 이 시험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알았던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 애매모호한데 맞았거나 틀렸던 문제 이렇게 문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나면 확실히 알았던 문제는 배제를 하고 내가 애매모호했거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모아놓는 작업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겠죠 이걸 모아놨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첫 번째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수능까지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지 라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먼 미래에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또 한 번의 연습 게임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은 9월 모의 평가입니다 3개월 후에 보는 거죠 아 그러면 90일이 남지 않은 9월 모의 평가까지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단언 혹은 문제 유형이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먼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국어는 현대시랑 화법 수학은 수열 지수와 로그 영어는 뭐 어휘출원 등등은 내가 9월까지 끝내야지라고 기본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 9월에는 내가 실제로 그 문제를 다 맞추고 또 틀릴 수 있는 문제 아 내가 9월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라는 단언 문제 유형만 남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건 또 실제 수능까지 두 달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중에 실제 수능까지 어떤 걸 해결을 할까 이런 학습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실제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능까지 수능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 6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9월까지 우선적으로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 단언 이 유형은 확실하게 맞춰야지 이 계획을 9월까지 먼저 세우는 게 1차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수능까지 남아있는 걸 단계적으로 또 맞춰야 되겠구나 그럼 그때 또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6월 모의 평가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 크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4가지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정시라고 맨 아른 쪽에 카살표가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왜 길게 되어 있냐면 수능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과도 상당수가 있고 상위권 대학교 위주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형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고 또 수능에 대해서 학습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전형은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7월 달에 실시되는 기말고사를 전략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능에 대해서 몰입도를 조금 더 높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표로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십사 하는 의미로 잠깐 표를 보여드렸고요 이걸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취합을 해서 학생들을 내신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9에 가까우면 불리한 거고 1에 가까우면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합격자 성적 참고라는 내용이 뭐냐면 대학별로 우리 대학교가 지난해 뽑았던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몇 등급이에요? 라는 걸 발표를 하는 게 대부분 대학교입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가 뭐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아 이 대학의 수능 체제는 맞출 수 있겠는 걸? 그럼 그 대학에 쓰시면 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아 그럼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께서 2학년 2학기까지 확보해 놓은 내신 성적을 확인을 해보고 내가 실제로 가고 싶은 그리고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배제하고 그것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를 선별을 해서 하나하나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 대학교는 내신 몇 등급이 합격을 했지? 확인하면 확인이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고등학교 별로 대학을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여기에 있는 내용 우리 학교 선배들은 내신 몇 등급 대학생이 저 대학교를 들어갔지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지금 2학년까지 확보해 놓은 내신 성적이 2.5등급인데요 작년 우리 학교 선배 2.5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어느 대학교는 붙었고 어떤 대학교는 떨어졌나요? 학과까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전형에 내가 쓸 수 있는 대학교의 기준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나면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논술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나서 정말 나는 종합이나 교과를 쓰겠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는 정말 기말고사가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6월 모평가를 왜 이렇게 못 봤을까?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학교는 기말고사가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지 그럼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치러지는 기말고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시험의 시험 범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달달달달 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친구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아, 나는 6월 모일평가 성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내 내신 성적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난 어쩔 수 없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거나 수시 모집에는 논술 전용 위주로 써야 되겠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기말고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수능 관점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기말고사 준비할 거냐 수능에 매진할 거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용이 유리한지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과 전용이 기본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양대학교의 지난해 입시 결과입니다 상위권 학과들 내신 성적이 1.1이 평균이랍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과들 문과는 1.5등급 자연계는 1.8등급짜리까지 합격자 평균을 이룬 학과가 있다라고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한양대라는 대학교는 1.5등급을 넘어가게 되면 일부 하위권 학과 운 좋아야 합격을 하는 거지 실제 합격선이 꽤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신성적이 2등급이야 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용 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는데 합격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를 써서 합격을 하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아 난 여기를 붙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음 대학교를 한번 내려가 봅니다 단국대학교를 딱 봤더니 아 단국대학교는 문과나 이과나 정말 합격선이 높았던 학과가 1.7등급 내외에서 합격선이 유지가 됐고 합격선이 높은 학과도 대부분 2등급짜리 합격을 하네 그럼 만약에 2등급짜리가 단국대를 원서를 쓰면 무조건 합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내가 단국대를 쓰는 게 맞나? 라고 판단을 할 때는 정시에 2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아 정시에 단국대를 확인해 봤더니 문과는 적어도 그래도 백분위가 국어 수학 탐구가 85 이상은 돼야 되고 영어는 2등급이 돼야 되는구나 자영계 같은 경우도 평균 백분위가 80은 돼야 되고 영어 2등급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성적이 지금 나오나?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면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붙겠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국대 교과전형을 원서를 하나를 쓰고 한양대라는 대학교를 하나 질러볼까? 중앙대를 질을까? 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말고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열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대학교가 수능 최저하는 규준이 뭐지? 라는 걸 확인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과전형을 이렇게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합전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두 개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지난해 작년에 우리가 들어갔던 대학교를 확인해봤더니 동일한 대학교라도 어떤 고등학교는 1.1등급이 들어가는데 어떤 고등학교는 2.5등급짜리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건국대 1.75등급이 들어가는데 어떤 학교는 4등급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 교과전형과 달리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간 붙임 현상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쓸 때에는 무엇보다 선생님과의 상담, 의논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학교 선배들이 나랑 유사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은 어느 학교를 썼더니 붙고 어떤 학교를 쓰면 떨어지는지를 무엇보다 확인을 하는 게 2.5등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 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게 실제로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대학들이 발표하는 건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교과전형은 믿어야 되지만 종합전형은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생명공학과 평균이 2.1등급인데 최저가 5.3등급이에요 그러면 합격한 아이들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라는 거죠 5.3등급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평균이 2.1이라는 얘기를 거꾸로 이 내신을 빼버리면 이 평균이 1등급대로 수렴하겠죠 얘 때문에 평균이 낮아진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는 1.5등급짜리가 들어가겠구나 어떤 친구는 1.7등급짜리 고등학교는 있었겠네 어떤 고등학교는 4등급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무엇보다 확인하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조금 빠르긴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당수는 수능 면접이 없는 학교도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말고사 잘 봐야죠 두 번째 무슨 학과를 써야 될지 결정을 해서 그 학과와 관련된 3학년 1학기에 학생부를 조금 더 잘 꾸미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자기소개서를 그 대학교의 1, 2, 3, 4번에 자기소개서 포맷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죠 마지막으로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학의 면접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죠 만약에 면접이 없다라고 하면 아, 면접 준비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체제하는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수능 체제를 무슨 감으로 맞출까요? 라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종합전형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등은 수시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논술 얘기를 하고 오늘 순서는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여름방학이 되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논술이라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시 6장을 원서를 쓰는데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거고요 논술전형은 교과나 종합 또는 수능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교를 쓰는 게 논술전형이라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유형이 대학마다 굉장히 다르더라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교과나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가 중요한 친구들은 7월 달까지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각 대학들의 논술 문제를 한 번쯤 열람해서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 교과 종합으로 원서를 쓸 친구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논술 문제가 어떤 형태로 치러지는지를 한 번쯤 문제를 정독해 볼 필요 있다 문제를 정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시로 대학 갈 친구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배제하고 그것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를 추려서 그 대학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친구들도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빼고 그 레벨보다 높은 학교들의 논술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를 하나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나눠놨지만 실제 대학들, 똑같이 입문사의 통합 논술 일반, 문과가 이렇게 출제되는 학교가 이런 대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하나씩 까보면 어떤 대학교는 비판적 사고를 물어보는 대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는 하나하나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혹은 메가스터디 대학별고사라는 코너에서 논술 선생님들이 찍어놓으신 여러 가지 영상에서 아, 이 대학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수학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과학이 나오는 학교도 있구나 그럼 만약에 과학이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과학이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건가? 두 과목을 과학을 다해야지 시험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과학을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거라고 하면 그럼 나는 과학을 논술로 본다라고 하면 무슨 과목을 봐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 친구들도 논술 문제를 과거 기출 문제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여기쯤일 거고 아, 이 대학교를 쓴다고 하면 문제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실제 지금쯤 한 번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생, 수험생 여러분이 메가스터드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저희 스태티가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었다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여태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6월 모의 평가의 여러분들의 채점 결과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시험은 연습 게임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볼리비아랑 평가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 게임은 저도 상관없고 5대 0으로 저도 상관없죠 실제 본 게임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보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수능까지 내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실제 수능에서 내 결과를 꽃피울 수 있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이번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민해야 되는 게 현행 대학 입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잘 계획을 세우실 바라고 7월 이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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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